아니면 얘를 좀 뒤로 밀까? 어 근데 뒤에 저 공간이 있어? 시작하면 뭐야? 안녕하세요? 아 안되겠다 우리 얼굴 보이려면 어 됐다 됐다 우리 얼굴 보이려면 소화 아 그렇구만 그러면 우리 초대하기 전에 이거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 이게 1번이구요 이게 2번이에요 아 근데 여기로는 얼굴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여러분 봐봐요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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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 사진이 아 저리 봐봐 이 사진이 1번 이 사진이 2번 뭐가 더 예뻐요? 당신의 선택은? 다 잘 찍었어? 잘 나오게? 응 이렇게 보여줄까? 1번 2번 빨리 골라주세요 1번 2번 아니야 이게 불빛 때문에 저 전등을 가려야돼 아 내가 너무 여러분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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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누가 봐도 누가 봐도 2잖아 아니야 이게 2야 허옇게 나와서 이게 실물이 이 카메라에 안 담기는 거예요 2야 2 이봐봐 다 2잖아 2 2야 2 제 눈엔 1위 예쁜데 소화은이가 더 예쁘고 감 떨어졌대요 나 은하가 예전만치 셀카를 이제 너가 1위 줬다고 하니깐 1 해준다 아니야 이거 이게 그럼 날씨가 속상해하니깐 zob 함 내가 1위라고 하잖아 여러분 다시 여러분 그 감정을 가지고 하면 안돼요 이거 아 뭐야 어떻게해야 잘 보임지 감정은 가지지 않고 신비를 향한 사랑으로 안녕 투표는 끝났어요 아니 와라 내가 콧가루 주잖아 여자친구 여러분 6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맞아 맞아 초대 초대 전담을 미안해 우리 왜 이렇게 어두워? 아니야 밝으면 더 이쁠 수도 있어 왜 답장이 없대? 감사합니다 절차는 드래소를 Heart Resrates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arvelありか 다잉 headed 여러분 저희 6명이서 인스타 라방 할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위버스에 그거 올릴걸 지금 올려 여러분 저희 인스타 라방 그래서 사진 하나 찍고 올리자 연결 중 연결 중? 어머! 무슨 오브레스 했어? 세로야? icio 겸 아주 técnica 표 나 pok 개 역시 너무 짧지 않아 소리가? 스피커밖에 해줄까? 어 나 괜찮은데 ㅋㅋ 저 손 딱 보게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ㅋ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너무 내 이마 반짝거려 여기서 언제 찍어? 잠깐 나 지금 사진 찍을게 공지용 사진 하나 둘 셋 자 올릴게요 팬분들께 공지 한 번 할 거예요 수환 언니 단체 인사 시절 안 하세요? 단체 인사해요? 네 해주세요 잠시만요 여섯 명이 모이기가 힘드네요 나 안 더운데? 무슨 일이에요? 나 발 시려운데 가을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다시 할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어디 소리 안 들리지 네 6주년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거 어떻게 나 사진을 왜 이런 걸로 올렸지? 진짜 이상하다 진짜 사진 안 보고 올렸거든요 헉 축하해요 댓글에 아 다른 걸로 올릴걸 아니요 형이 하고 하시는데 각자 지금 흡수해요 저희 조명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사진은 없는 거 같아요 저희도 조명 주세요 너네는 지금 조명이 있어 보여 있어 보여요? 거실인가? 응 거실 우리 거실 진짜 이상한데? 와 진짜 시끄러워 방금 소연쌤이 들어왔었던 거 같은데? 댓글에? 나 합쳐 놓으려고 했어 난 몰라 나 들어와서 몰래 국매 해외 버디분들을 엄청 축하해 주고 계세요 너 일로와 이마들 뭐지? 너 진짜 귀여운 곱창끈인데? 댓글 어떻게 봐? 그쵸? 이 옷과 세트인 머리끈이 있어서 해 봤어요 진짜 귀엽다 나는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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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보여요 댓글 이걸 소리 꺼야겠네 안 보여요 언니 저거? 6명의 어린 3명 너 왜 그래? 저희 육즈령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오랜만에 그 저희가 행사 해가지고 멤버들 다 만났더니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아까 오랜만에 진짜 많은 사람들 봤어 진짜 은하 언니가 그 샵에서부터 너무 들뜬 응 사람이 북잡거려서 신난다고 그랬어 맞아 너무너무 신났어 이거 되게 새롭다 맨날 보는 사람들이랑만 있는 거보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우리 오늘 행사할 때 오랜만에 6명이서 만났잖아 진짜 우리 진짜 시끄러웠던 거 알지? 행사에서 맞아 우리 이게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저희가 또 오늘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멤버들 5인 버전으로도 맞춰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다 같이 그 행사 대기실 거울을 보고 노래 틀어놓고 또 맞췄는데 엄청 우당탕탕탕탕 재밌었어 의외로 너가 많이 틀렸어 의외로 나는 그 몸 제가 죄송해요 몸 몸 이게 좋은데 하나 안 좋은 게 이거 하나 안 좋은 게 남이 얘기할 때 집중이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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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보다 되게 한 게임인 것 같다 이 시국 같고 그 사람들이 요새 그 줌 같은 걸로 모임 많이 하잖아요 맞아 약간 그 느낌이 좀 드네요 여러분 그 버디 여러분들 여기 인스타 라방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그런 느낌이 드시겠지? 근데 이거는 몇 명까지 되는 거예요? 몇 아이디까지? 두 개가 다인가? 아닐걸? 그래? 어떻게 대표님 인스타 안 하시면 대표님 초대 좀 대표님 인스타 이거 참아볼게 대표님 인스타 있어? 대표님 인스타 있어? 대표님 인스타 있어? 대표님 인스타 있어? 아니야 불식 인스타 있었잖아 소스 뮤직 어떻게 팀장님 들어오실래요? 원하시면 카톡 주세요 팀장님 우리 회포를 풀어봅시다 우리 너무 구역뷰인데 저기 약간 소파뷰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너무 옷이라서 가스레인 우리 딱 자리 잡혀서 자리 구조는 괜찮아 좋아? 맨날 브이앱 하는 구도 같고 반가워요 왜 꺼졌어? 버디 댓글을 한번 볼게요 버디는 안 되나요? 네 버디 오실 수 없으세요 진짜 배고프다 오실 거면 한 층에 한 분씩만 가능하세요 맞아 한 명씩 초대 가능 아니야 근데 하지 말자 엄마 너네 뭐 먹을 거야 이따가 저 지금 진짜 배고파요 나도 배고프다 지금 우리 6주년인데 뭐 육회비를 하라고? 한 잔 할래? 이런 거 얘기해도 되지 않아? 우리 와인 한 잔 하자 아 근데 약간 미안한데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끼리 영상 동안 한 거 같아 누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 잘 안 보인다? 오늘 6주년이라서 팬분이 과하게 하라고 와인을 하래? 잘 하셨 와인 주셨어 와인이랑 위스키를 그리고 내가 사실 얼마 전에 와인을 샀어요 갑자기 와인을 사가지고 뭐야 언니 와인 왜 사실래 그냥 먹고 싶어서 대박 애들이 반응이 없네 야! 대니엘 와인 우리 버거스 버거스 와인 한 명 줄테니까 우리가 위스키 먹으러 와인 와인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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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6주년이어서 생각난 건데 왜요? 여러분 뮤직뱅크 유리구슬 첫 녹화 당시가 생생일 기억 많아요? 뮤직뱅크? 나 완전 생생이 기억하네 난 그때 생각하면 멀미 나 나는 인기가올 때 우리 부모님들 모셨어 처음? 맞아 부모님 왔을 때 인사 못 듣던 거 알아? 대기실 모여서야? 그래서 그 밖의 로비에서 잠깐 오고 인기가올 때 그거 말고 나는 음중 때 음중 때 왔었나? 음중 때 왔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왔었는데 못 보고 그냥 갔어 아 진짜? 못 만나게 했어 회사에서 그때 너무 슬프셔 오셨는데 못 만나게 했어? 오셨는데 대기실 들어올 수 없다고 내가 말했는데 도평지장님이 안 해주셔가지고 멀리서 보다가 갔어 아니 근데 오셨는데 못 보게 하는 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우리가 다 끝나고 나갈 때 근데 다음 스케줄이 있었어? 그래서 막 차를 급하게 타는데 저기 멀리서 날 부른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멀리서 이렇게만 인사하고 갔어 다들 그런 경험 있어요? 데뷔 초에? 무대 직전에 혼나본 경험 야! 나 진짜 많은 거 아니야 언니 저 무대 아 이거 어디까지 말해야 돼? 얘들아 내 앞에서 혼남을 얘기하시면 혼남 언니 근데 직전에 진짜 대박 혼나가지고 왜 혼날려면 뭐가 있어? 이해가 있어? 우리 완전 혼나가지고 그 직전까지 눈물 여기까지 참고 있다가 진짜 따다다다 할 때 완전 애써 웃으면서 그때 약간 한이 있었던 거 같아 마음속에 사실 데뷔 초 때는 늘상 그랬어 난 아직도 맨날 혼나고 우리 데뷔 초 때는 분수가 맨날 잘렸잖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방에서 내가 너무나도 안 빨려 뱉고 또 으고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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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그만의 날 시를고 제대로 하는 거 맞붙는 우리 데뷔 초에 2019년 여름을 저렴하게 스쳐갔어 escliat에ентов 성함을 놓치고 이 동네시아 우리 데뷔 초에 우리가 데뷔 초에 이 동네시아 우리 그때 정확히 기억하였잖아요 거기 우리 그 치킨마요 도시락이 그때 떠보고 있었어 화장실 바로 이어 춤맛 대기실이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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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뭔가 울산 음중에서 실수 한 번 한 거 같은데 제가 실수 악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불안해 마요 감사합니다 불쾍해가지고 옛날에 혼났던 거 생각나가지고 혼났던 거 생각나가지고 그게 장난인데 받아들여지지 않는거지 그 정도로 우리가 그때 참 많이 힘들었구나 나 진짜 힘들었었어 그치 대단해 지금 딱 감사한거야 이렇게 우리 버디들도 있고 어제 교차편집으로 다 봤어 지금까지 교차편집으로 다 봤어 조금 약간 눈물 나오는데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뭐라 그러지 느낌이 묘했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었어 그치 옛날 생각들이 나 그 어제 보다가 화이트 안무 영상 봤는데 데뷔하고 좀 지났어 진짜 말도 없이 올렸어 그때 말도 없이 올렸어? 화이트 데뷔 쇼에 그때 올린거 아니고 데뷔하고 좀 지나서 많이 지나서 올렸었어 와 그때 나는 화이트 안무에서 팔던 그 시절이 너무 생생해 그 막 유리구슬 급하게 끝내놓고 화이트도 와가지고 주니쌤이 진짜 이거부터 시켰어 동동 스텝? 계속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오늘부터 우리는 할 때는 뮤직스윙 영상 엄청 봤는데 맞아 그때 그랬지 댓글 댓글 좀 읽을까 또 여자친구 6주년인데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담긴 댓글 남겨주시면 양현아 정말로 언니 먹어줘 약간 스틱맛까지 받는거 같다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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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사랑해요 나 앞머리 자를 거야 지금 좀 잘라볼까? 대박! 그거 괜찮다 여자친구 6중형 기념심의 앞머리 자르기 앞머리 코팅식이 있겠습니다 언니 잘라줄까? 좋아 좋아 우리 한 가닥씩 자르다 거기 한 명씩 올라와서 한 가닥씩 잘라줘 다들 미쳤어 나도 앞머리 자르고 싶다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검정머리에 앞머리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역시 이 머리가 잘 어울린다 나 은하 언니가 코팅 금머리 할 줄 알았네 아 들어줘 내가 엊그제 꿈을 꿨어 내가 엊그제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내가 어떤 그룹에 들어갔다? 설마? 어딘지는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그룹에서 내가 엔딩을 맡은 거야 그 멈에看 없냐 좀 더 younger 내가 엔딩을 하여 하지만 이 볼을 가도 watches 내가 엔딩을 뺐고 내가 엔색을 할 수 있는 너의 엔딩을 합니다 어쨌든 응 둘이 이제 엔딩 입혀가 뭐야? 어떻게 해? 손이 뻗으면 딱 여기까지 설정 한 번만 해주세요 슬라임 만지는 짤 슬라임 만지는 짤 좀 해주면 안 돼? 위에 슬라임 있어야 되는데 황윤비씨 본인 손을 내 손이 올라갈 때 본인 손을 해봐 내리고 있어봐 하다가 위로와 위로와 우리 인사 보자 하트 해 주라 하트 오 됐다 됐다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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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에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거 뭐지 아니 밑에가 있어야 되잖아 되게 그럴싸하다 진짜 그럴싸했어 지금 봐 지금 봐 아 그게 뭐야 이상하잖아 하트가 이뻐야지 이게 뭐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거 이거 이거지 우리 손이 좀 안 동그랗잖아 동그랗게 아 이거 좀 납작하게 해봐 나 진짜 동그랗게 할 수 있어 언니는 동그랗게 할 수 있어 동그랗게 좀 이상해 언니 집게사장 생각나요 버디들 잘 봤죠? 우리가 버디를 향한 마음이에요 내 꼬르륵 소리 들은 사람 안 들려 그게 어떻게 들리니? 아 참 버디가 보고 있는 거 맞지? 우린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우린 영영통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딴 얘기하자 더 재밌는 거 아니야 이거 알고 보니까 리허설 아니야 지금 만명께서 함께 하고 계셔 만점이명 만점이명? 어? 엄지야 방금 뭐했어? 네? 엄지야 방금 뭐했어? 너 막 이런 거 저 깨뿌린 거예요 뭐 했는데? 이런 거 방금 했는데 다시 해봐 엄지야 아 하품이 마려워야지 아 하품이 마려워야지 아 하품이 마렴다니 아 하품이 마렴다니 우리 마음받았지 아 이거 찍자고? 뭐라고? 이걸 또 찍어? 아니 안 찍어 아 안 찍어 알았어 거기 막 있어 미안한데 거기 막 있어 우리 셀카야 우리만 찍을 거야 아니 찍어 됐어 이제? 아직도요? 우리 안 나와 우리 안 나와 어휘없어 알아 알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시간이 티로 티로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 졌다 졌어 뭐야 냈잖아 야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우리 고난이 도깨 고난이 도깨 뭔데? 고난이 도깨 왼손 젓가락 자 출전하세요 소원언니 잘하잖아 아 흥미진치네 진짜 와우 홀 전날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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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사이버파랑대왕이야 야우 그래 준비해enger 이야아아아아 야아아 훗훗훗훗oh 인뤄라던가! ㅋㅋ 이브로 앉으시고 ㅋㅋ 이온니까 이렇게 하고 aí 졌잖아 이뻐로 mould게ном Sneha 어딘구~~ 야!! 됐고 디비디비 디비디빔 왔어, 어떤 거야 ㅋㅋㅋㅋㅋ 반대 상품사원 디비디비디 참참찬 아니야? 어, 참참참 먼저 해봐 나 뭐해요? 유주랑 은하랑 참참참 내가 할게 아, 그래? 안되면 갑니다 참 참 참 아, 왜? 와, 딜레이는 섹돌 딜레이는 섹돌이다 내가 진짜 맹세하고 나 딜레이 안 썼어 어, 진짜 안 썼어 다음은 나랑 디비디비딥을 하는 거야 참참참?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우리 이거 하는 거 아니었어? 야 그거 할 거면 일어나서 해야 돼 사실 디비디비딥은 나 잘 모르고 참참참으로 오비가 방금 정정하고 나랑 하네 참참참 맞아 참참참 디비디비딥 아 디비디비 자신 있나 봐? 이따 해 참 참 참 오 자 이린 언니 봐 언니가 한 명을 못 맞춰? 진짜 참참참 언니 손들어 인사 잘한다 인사 잘한다 나 해봐 자 은하부터 근데 너 걸릴 것 같아 너가 하래 아 내가 하래 나 진짜 비가하고 하는 잔 없다 참참참 참참참 에? 우리도 지금 계속 그렇게 보였어 아 진짜? 이렇게 보인대 참참참 오 오 야 근데 언니 무슨 소리가 신경이 안 봐 우리한테 아니였다 아니 참참참 언니 괜찮아요 아 재미없다 우리 이거 하자 A B C 너무 재밌어 이거 하자 나 했어 A B B? 나 A B C는 잘 몰라 이거 걸리는 사람 안 돼? 근데 나 이제 가봐야 돼 부모님 오셨어 잘 가 6주년 축하해 버디 6주년 축하해 우리 6주년 기념 복부하자 랜선 복부 하나 둘 셋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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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녕 아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5인인 거 아니야? 야 너 장난이 심하잖아 뭐라고? 우리 이제 5인인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안 나 아니야 5인 이상이잖아 나 바보야 미안해 으이크 재밌다 재롌네 미련이 갔어? 아직 안 갔어 둘 근데 너무 가까워진 거 아니야? 왜 조금 부담스러워 어때 왜 어 둘 너무 가까운 거 같은데 조금 부담이 왜 가까우면 뭐가 됐어 귀엽네. 우리 자매 같지? 귀엽잖아? 우리 진짜 귀엽지? 우리도 오늘 저렇게 깜찍 부착한 것 같잖아 아 유주야! 우리 화끈해진다 너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야 아 이거는 프로마키 같은 느낌 너 뭐 부르는 거야? 히스타라잔 저 언제 봤어? 오늘 듣고 했었나? 여울이면 신회를 불러야지 죄송합니다 넌 잠깐 이어도 괜찮아 힘이 들 때면 잠깐 쉬어가도 괜찮아 뭐야 이거? 뭐야? 나도 이거 바뀌고 있는 거야? 두 명만 바뀌나 봐 나 이거 안 바뀐 거야 나 좀 바뀐 거야? 오잉이 자 진짜 귀여워 뭐야 귀여워 파티 나를 바꾸자 나 그거 잘 알았는데 나를 바꾸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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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지지 말라 했지? 내가 바닥을 울려서 그런가? 소화 아 정신사다 자 소리찔러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거기 왜 왜 눈 부어였지? 아니요 아우 우와 근데 바닥개 울리가 안돼요 이거 안무를 어때요? 물에 왜 akt어? 너 이렇게 하고 보여 언니? 아따 네 아으 ㅋㅋ ㅋ . ㅋㅋ ㅋ ㅋ ㅋ ㅋ ㅊ ㅋ ㅋ 아.. 어 무서워 아.. 아니야 진짜 어딨어? 어.. 아.. 아.. 왜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하더라? 눈에 얼굴 안 보이잖아 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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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셋 나 플랜스 타먹을게 왜? 뭐야? 잘하지 왜 왜 이렇게 돼? 뭐야? 지포 빨리 타레 타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다 이거 우리 이제 분위기 좀 바꾸자 리키 좀 바꾸자 근데 그거 알아? 우리 데뷔 때 하니까 우리가 제일 아 왜 분위기 벌써 바꾸잖아 왜 갑자기 이뻐 우리가 제일 나는 고난이도로 연습했던게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때 준이 셀이 우리한테 러브홍탑 시킨거 기억나 맞아 그거 지금 해? 아 이거 층간소문 이거 층간소문 짠 기억 안 나 이거 뭐 이런거 이런거 저게 음질이 왜 이렇게 오르지? 저게 음질이 왜 이렇게 오르지? 이런거 이런거죠? 응 이제 곧 앨범 오 여러분 오 그렇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 에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생하셨습니다 여자친구 클럽 문 닫을게요 갑자기 너무 지루해 우리 얼굴 너무 지루해 꼬였어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으면 이거 언니 그거 아니야? 맞아 왜 안 뜯었어 초콜릿으로? 거기 왜 암흑이야? 왜 무서운 이야기 할래요? 또 나만 진심이지? 나도 진심이야 무서운 이야기 하자 그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게요 저 언니 수정의 숙소와 콜리를 벗어나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 필터 쓰고 나서 0.2만명 줄었대 진짜요? 헐 2000명이 안 보시는 거죠 너무 싫었나봐 안 즐거워요 다들? 안 즐거워 다들 안 즐거워 안 즐거웠나봐 다들 너무 우리끼리만 즐거워 너무 우리 끼리만 즐거워 너무 마음을 안 했나봐 안 즐거워? 안 즐겁나봐 머선일이고 인스타 라방은 어떻게 다른 걸까? 머선일이 좀 더 분위기 있게 해 좀 더 분위기 있게 해 봐야겠다 어? 아직도 여기야 왜 아직 여기지? 아 됐다 텐션을 감당치 못했대 아 덥다 우리 육진아니까 유리구슬 부를 때요 유리구슬 어디서 왕카라나잉 이얙 이냉 diese 코냥 prêt 고냥 꽂쩡 남량이 잘 돼요 안돼 안녕 안녕 무서워 안녕 사랑해 언니가 가서 슬픔에 입술을 줘야 돼 언니 이제 하트 해줬는데 멤버들이 손하트 해줬는데 얘네 언니 이제 가니까 마무리 합시다 오케이 버디분들 안녕 즐거웠고 오늘 6주년 너무 고마워요 슬카의 여자친구 6주년 여자친구 수고하께 자 캡처하자 안녕 빠이빠이 안녕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이 시간을 기다려왔지 여러분 안녕 안녕 빠이빠이 할게요